34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1번 지훈 씨, 정말 멋있네요. 결혼 축하해요. 2번 다음 주 토요일이 친구 생일인데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? 3번 건우 씨, 한국에서는 돌잔치 때 뭐해요? 4에서 5번,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. 소식 들었어요? 현석 씨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. 정말이요? 현석 씨가 많이 힘들겠네요. 오늘 저녁에 리안 씨하고 가보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? 네, 오늘 저녁에 같이 가요. 그런데 장례식장에 갈 때는 까만색 옷을 입고 가야 돼요. 그럼 집에 가서 까만색 옷을 입고 올게요.